제 8과 괄호 시작하는 한자 단어들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지나치다 라는 뜻을 가진 괄호 시작하는 한자 단어 10개를 공부합니다. 먼저 어떤 단어들인지 보세요. 과음 과식 과로 과속 과거 과반수 과언 과감 과다 그리고 과도 1번 과음 과음은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것 예문 친구들이랑 어제 과음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친구들이랑 어제 과음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B. 과음은 간에 해로워요. 과음은 간에 해로워요. C. 어제 회식에서 과음을 해서 오늘 출근도 못했어요. 회식은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과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A. 과식은 비만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도 유발할 수 있어요. B. 과식은 비만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도 유발할 수 있어요. B. 과식보다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요. 과식보다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요. 3번 과로 지나치게 일을 하는 것 A.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B.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4번 과속 지나친 속도로 운전하는 것 A. 요즘은 과속에 대한 벌금이 대단하다. B. 그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었다. 5번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었다. 5번 과거 지나간 일 A.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B.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번 과거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번 과반수 A. 반 이상 반이 넘는 수 A. 이번 여자 골프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과반수가 동양인이다. B. 미국은 인구의 과반수가 비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번 과언 7번 과언 지나친 말 B.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번 과감 A. 용기 있게 A. 잘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B. 저는 25년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어요. 저는 25년 다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었어요. 9번 과다 너무 많은 양 A. 해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B. 그 사람은 차 사고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그 사람은 차 사고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C. 좋은 영양제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위험하다. 10번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위험하다. 10번 과도 지나친 것 A. 몸에 좋은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안 좋다. B. 운동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C. 시상식에 과도하게 노출하고 나오는 여배우들이 많다. D. 한국에선 결혼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D. 한국에선 결혼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